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적의 스타, 소정욱 변호사인데요. 지지율이 요즘 쏟아지고 있는데 요즘 지지율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선거조사, 선거 공식기일 한 4, 5일 됐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저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많지 말고 의미 있는 것 세 가지만 오늘자로 일단 소개해보면요. 먼저 쭉 하는 게 갤럽 있죠, 갤럽. 갤럽, 갤럽. 이번에는 계속 고정적으로 해왔죠. 원래 이게 갤럽은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엇비슷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버렸어요. 몇 퍼센트 차이나요? 갤럽도. 뭐냐면 이게 윤석열 41. 41 또. 그다음에 이재명 34. 34. 이 말은 7% 차이나죠. 그러면 오차범위 바깥. 7%. 그리고 안철수는 갤럽은 좀 잘 나와요. 옛날에 17%도 두 번 나왔죠. 이번에 11. 11. 11. 이런 데에 논. 여기 갤럽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버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여기에 처치하는 의미가 있는 게 높고요. 또 다른 거는요. 또 중요한 게 방송 3사가 하는 거.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해요. 방송 3사도 이재명이가 잘 나왔어요. 전부 이게 방송 3사가. 정권의 나팔수들이니까. 그러니까. MBC 특혜의 KBS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데에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의미인 거거든요. 이것도 이게 윤석열이 한 4% 정도. 4% 앞서죠. 윤석열은 39.2. 39.2. 이재명은 35.2입니다. 35.2. 4% 정도 앞서죠. 그다음에 안철수 8.1. 8.1. 이런 데에 방송 3사도. 이런 게 높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마지막. 어디죠? 소개하면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게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이게 우리 4개가 항상 연합해서 하는 게 있죠. 네. 전국 지표 조사하는 거. 뭐냐 하면 엠브레인 퍼블릭, K-STA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런 4개의 여론조사가 연합으로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전국 지표를. 그거 어떻게 나왔죠? 저번 주까지는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35, 35 동류로 나왔던 데잖아요. 이게 이재명한테 제일 잘 나왔던 4개의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런 차이 날지. 윤석열 40. 40. 그다음에 이재명 31. 9%나 차이나요? 이게 동률에서 9%로 가버린 거예요. 많이 차이 나네, 9%면. 이렇게 3개가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1개가 4, 5% 차이 나면 오차범위죠. 그런데 여론조사 10개를 했는데 4% 차이 나면 그거는 진짜 4% 평균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모든 여론조사 합체도 최소하게 5, 6%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오차범위가 아닌 거예요. 한 개는 오차범위지만 그게 여러 개가 쌓이고 쌓이면 그게 바로 지지율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오차범위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개는 지지율 차이도 3%나 보차범위잖아. 그렇지. 그런데 20개 여론조사 합치니까 전부 3%이 있더라. 그럼 이게 평균 3%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역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게 지금 쾌조의 스타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일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향을 주지.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윤석이라는 호랑이. 제가 이게 올해 호랑이하고 윤석열 후보 이게 호랑이라 했잖아요. 그렇지. 별명이 대호. 큰 호랑이야. 지금 이게 큰 호랑이가 제대로 이렇게 어프컷을 날리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저쪽 좌파들에게 어프컷이 우리 정권 복수하려 하냐. 아니 어프컷을 날리든 훅을 날리든 스트레트를 날리든. 그럼 왜 관리해. 그 쫄아서 그래요. 정권에게 썰이 해야지. 겁먹어서 그래요. 겁먹어서 쫄았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별 어프컷 세리머니 가지고 시비 걸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달리는 호랑이 좋은데 이대로 이게 가도 지새끼나 한번 다 잡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는 그 날개를 좀 더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단일화. 실수부 단일화입니다. 제가 이걸 이게 진짜 한 번 아마 마지막 우리 박사님 방송에서는 일주일 한 번 하니까. 이제 진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게 강국하게 한 번 호소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게 안철수 후보가 영교식장에서요. 비장하게 얘기하더만. 영교식장에서 저 안철수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손동재의 뜻을 받들겠다. 결코 굽히지 않겠다. 이 말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게 의미로도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니. 그런데 벼랑껏 전술 수는 수도 있어요. 빨리 제안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연결 속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결국은 정권 교체하는 게 동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게 다자구대에서 완주해봤자 정권 교체 본인이 1등 안 되는 건 그건 뭐 뻔한 일이고. 만고의 역적돼요. 그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완주했는데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이게 당연히 저는 완주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면. 그러니까 이겨도 그럼 이게 안철수 후보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완주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겨버리면 안철수 후보 이게 지분이 어디 있습니까. 급하여. 그러니까. 윤석열 완주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겨도 정치생명 끝나고. 지분이 만고의 역적돼요. 그건 그게 만고의 역적 정도가 아니고. 그게 정권 교체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게 손동지. 억울하게 희생하신 그 동지 있잖아요. 위원장. 그분의 뜻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본인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게. 원팀이 되는 게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그럼. 단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정권 교체에 도움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그런 게 희생당한 그 동지의 뜻이 아니다. 저는 이게 설마 완주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지만 만약에 완주의 의미라면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럼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단일화를 하는데 이제는 여론조사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도 이게 몇 주 전. 끝났어 이제. 몇 주 전까지는. 몇 주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17로 막 치고 가고. 그때는 논의가 됐어.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지질이 약간 조정받아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게 오지 않습니까. 7, 8%에서 10% 사이에. 그러면 정치에는 이게 어느 정도 현실도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게 명분과 신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는 이게 정도가 아니다. 시간도 아니지만. 상황이 달라져요. 지금 이게 여론조사 하면 자파들이 대거 역선택합니다. 홍준표 후보 덕에 여론조사 10% 앞섰잖아요. 48% 얻었잖아요. 그런 조사. 윤석열 후보 덕에 10% 앞선 거잖아요. 그중에 절반은 절반은 좌파들의 역선택이라 봐야죠. 그럼 맞아. 지금 이게 여론조사 하면 좌파들이 대거 안철수 후보 찍으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되면 문석열로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권교체 끝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냥 단판으로 협의로 단일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안철수 후보님께 정말 제가 제안을 드려요. 제가 이게 이준석 후보처럼 안철수 후보는 비꼬거나 비아냥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더 잘할 겁니다. 제가 볼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전부터 알고 여러 번 뵙기 때문에. 방송을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 아름답게 다니라 하라고. 안철수도 배려해야 된다고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제가 방송만 하지만 안철수 후보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배낭 하나 메고 전국에 방방곡곡을 누비며 윤석열을 외치고 정권교체를 외치된다. 뭐 이게 구질구질하게 총리니 또는 지분이니 장관 몇 자리니 경주도 이사니 뭐 이렇게 조건 이런 거 달면요. 그러면 이게 지지층의 피로감이 오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는 그냥 이게 희생하겠다. 내 정권교체를 위해 하늘의 미랄리를 섞였다. 그 제일 멋진 것. 모든 걸 버리고 정권교체에 몸을 바쳐서 윤석열 후보 당선언에 체스를 다하겠다. 멋있는 시나리오. 이렇게만 하시란 말이에요. 가장 멋있는 시나리오. 그러면 이게 국민이 자유협박 국민이 감동을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후보도 커뮤니리더십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금명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래이래 정권교체를 이렇게 공동정권으로 해서 이런 이런 분야 좀 맡아주세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더 통 크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화끈하게 주버려야 크게 받는 겁니다. 뭐든지 정치에서는 크게 주야 크게 받는 거예요. 뭐 조그마하게 지분 요거 달라 요거 협상하면요. 이게 시너지 떨어집니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단일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족발식의 모든 걸 희생해서 도와주고 윤석열 후보는 그에 맞춰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버리는. 이게 대여 대취. 크게 주고 크게 받는. 좋습니다. 대여 대취. 좋습니다. 크게 주라는 말이에요. 대여 대취. 그럼 나중에 크게 받는다 말이에요. 비우면 비운 만큼 얻는다.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이게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살아납니다. 이야 진짜 변했냐. 아무것도 안 반하고 이런 역대 단일화 중에 이런 단일화가 있었나. 그러면 다음은 안철수네. 이게 노입니다. 그 자리 장관 총리의 사람 중에 대통령사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총리의 사람 중에 이낙연 같죠. 황교안도 안 됐죠. 총리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없어요. 안철수 총리한다. 다음 대통령이 없습니다. 경기동의사 중에 대통령 없잖아. 이재명까지 징거수 다 날려갔죠. 김문수 손학규. 뭐 전부 다 날려갔잖아. 이번에 경기동의사 자리 달라? 그럼 다음 대꾼 없어요. 장관 몇 자리? JP. 다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끈하게 모든 걸 주고 백적 간대에서 손을 내버리고 떨어지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진심으로 안철수 후보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정신은 윤석열이야. 그건 본인도 알 텐데. 그렇게 해서 상황이 일주일 전하고 또 달라졌기 때문에. 또 하나 이게 한자성으로 두 분을 위해서 한자성은 아까 대여 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해줘 봐. 하나는 아까 제가 윤석열 대호 큰 호랑이가 달리 지금 이게 포효하면서 완전히 캐주의 스타트 대호가 달리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안철수의 날개. 호랑이가 달리는데 그게 날개를 달면 이게 천의 무적이죠. 이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비자 책에 한비자 있잖아요. 여호 가탈려자 호랑이오자 여호 호랑이에게 첨 첨가한다는 거죠. 더하다 첨가. 첨. 익. 날개 입자. 여호 첨익. 날개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윤석열 호랑이에 안철수라는 날개가 달면. 이재명이 아무것도 아닌 천하 무적에 날개라리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여호 첨익. 여호 첨익. 이게 바로 제가 견인은 간절한 호소고. 그럼 이게 저는 안철수도 살고. 윤석열은 압승하는. 그렇죠. 이런 게 구도가 된다.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고. 네. 여호 첨익. 그거 한자 성어 많이 하네. 이거 난 몰랐는데. 야 여기 서정욱 변호사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입니다.